아.. 자 포라호뽀 포라호뽀 이어서 갑니다 포라호뽀 이어서 가자 시작 갑니다 시작! 아 저번화는 5시간짜리였는데 어 정확히 이제 생츄어리만 강화를 해놨습니다 어 스토리는 저저번화에 이제 브라더우브 브라더호 브라더 후드 브라더우드 브라더우드였죠 그냥 브라더우드를 날려버리고 그 직후랑 진행을 전혀 안했어요 그니까 거기서 그냥 이어서 보시면 다섯시까지 스킵해도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생츄어리에 벽을 세우고요 벽을 다 세워놨습니다 벽을 저쪽 빼고 다 세워놨어요 다 세워서 포탑도 잡아놨고요 여기도 박아놨죠 여쪽으로 하시면 이제 다리쪽에 입구가 있죠 가도록 하지 여기도 이제 벽을 세워놨고요 저기다도 포탑을 박아놨습니다 포탑을 박아놔서 그리고 여기 아래에다 가시함정을 박아놨는데 얘네들이 무역을 못하더라고요 가시함정 때문에 근데 그래도 상관없이 다 무역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을 다섯개를 설치해놨는데 처음 알았는데 물을 설치해놓으니까 정지된 물이 인벤토리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것만 들어온다고 해요 다른건 설치를 해도 안 들어오고 이것만 정지된 물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정지된 물이 들어오게끔 설치를 해놨고요 여기도 포탑을 박아놨고 저기도 포탑을 박아놨어요 여기는 막지 않았습니다 너무 여기 떨어지길래 바닥이랑 막지 않고 여기도 포탑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포탑을 박아놨고요 여기는 내가 딱히 막아놓진 않았지만 포탑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가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썩 올라가서 포탑을 볼 수가 있죠 더구밑 괜찮? 너도 이제 경비경이야? 어 야 경비병이네 이쪽에 집이 따로 있는데 여기 와서 살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곳에 불을 달아놨습니다 우리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불을 달아놔서 뮤트를 열심히 만들고 있죠 지금 도구십 개가량을 여기다가 심어놨기 때문에 일렬로 쭉 햇빛을 보면서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다 이렇게 박아놨기 때문에 잘했죠? 이거 모집용 신호소 설치를 해서 이제부터 여기서 인구가 늘거에요 이런식으로 여기를 개발을 해놨고요 무엇보다 이제 물 정지된 물이 들어오는게 되게 편하네요 이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편리하게 물을 받아먹고 수가 있죠 이거는 벌써 오십 개가 있어? 나 얼마 전에 나 방금 전에 가져갔던 것 같은데 벌써 오십 개가 있어? 말도 안 돼 엄청나게 물이 막 들어오죠 오늘은 스토리 진행을 할 거고요 어제는 다 이제 쓸데없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어제 몰아서 오늘은 스토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진행하기 전에 인벤토리를 약간 좀 비워볼까요? 음.. 맞아 이런 것들이 얻어졌어요 어.. 뭐 바뀐 장비는 없습니다 팔 것들이고요 이런 거 다 아 뭐 잡템 같은 거를 몇 개 얻었는데 무기 안나고 갑주만 나왔기 때문에 별거 없었어요 그리고 뭐 화염방사기 저번에 이제 내가 갔던 던전만 갔으면 새로운 던전 하나도 안 가고요 완전히 잘 안 봐도 무방한 새로운 던전 하나도 안 봤기 때문에 화염방사기를 얻게 돼서 써봤는데 뭐 여기서 쓸 거기 때문에 꽤 괜찮더라고요 엄청나게 좋고 그런 건 없는데 업글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업글되네 오 데미지 상승하는구나 무기가 늘고 각이 느네요 만들어봐 이게 뭐가 좋은 거야 화면에?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데 아 범위가 향상돼? 네 그럼 아 써 있구나 네 몰랐습니다 우수한 산책 용량 줄어든 재정전 속도 한 번에 딱 쓰고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아 무게를 엄청나게 먹는데 얘가 노즐은? 와 괜찮네 이렇게 쫙 업글을 해주겠으면 데미지가 두 배 가까이 세졌네요 무려 그쵸? 보자 한 번 이거 1티어로 써도 되겠어 어 나 업글이 가능했군요 아 그리고 잠깐만요 어딨냐 이거 업글 해가지고 다른 걸로 바뀌었나 봐 여깄다 이건가보네요 9번에 배치를 하구요 와 400까지 대박 아 그리고 레벨업을 3업했습니다 열심히 사냥을 해서 3업을 했구요 돈도 약간 벌어두고요 그거 왜 진짜 진행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레벨업으로 뭘 올렸는지를 보도록 하죠 지능을 두 개 올려서 지능을 맥스 7을 찍었구요 저번에 하나 안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거까지 해서 총 네 개를 올렸는데 그리고 핵 물리학을 하나 찍어서 핵 피해랑 코 지속 시간 그니까 로봇이 로봇 오래 탈 수 있게끔 핵융합에 이렇게 가성비를 올려놨구요 하나는 이제 갑옷 장인을 하나 찍어놨습니다 갑옷 장인을 하나 찍었는데 어느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변한 거 있네? 모르겠는데 변한 거 있어? 어 2 아냐아냐 3 찍었는데 2가 소용이 없는데 저거는 강철이 좀 필요하다 강철 두 개가 필요한데 지금 제가 벽 같은 거 짓고 너무 지금 포탑 짓고 강철 너무 많이 썼거든요 강철 없어요 부서진 의자는 버리자 아무리 우리 집이어도 부서진 의자는 필요가 없어 넘어지는 의자도 필요 없어 넘어져기만의 집은 필요가 없어 가족이 다 죽었잖아 이제 죽을 거 아니냐 아들도 아들 애초에 집에 안 온다며 집에 안 오는 녀석이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아직 여기는 모든 이제 주민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부분이구요 방어력이 많이 올라갔죠? 왜 내 무기를 업그라는데 제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담이지만 이녀석이 가빠도 부서졌습니다 음 유감이야? 하지만 너는 그거 그냥 잊고 와 어디 갈까? 어디 갈까가 아니라 오늘 메인만 진행할 거예요 메인만 진행한다기보다는 오늘 그냥 정상적으로 캐스트 진행을 할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노가다만 한거구요 오늘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가끔 번외편으로 안봐도 되는거 많으니까 편하지 않나요 내가 노가다를 해야되는데 거기서 그냥 다 몰아서 해버리고 진행만 보면 되니까 홀아웃을 이제 처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좋죠 노가다 하는거 별로 관심도 없는데 스토리만 살짝 보고 싶은데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을 딱 이제 저거 저번화만 걸으면 돼요 5시간짜리 5시간짜리 거의 뭐 10위와 분량이기 때문에 엄청난 분량인데 너 옷 입고 그런 데 들어가도 되냐? 야 물리치료실 들어가 있는거 같아 야 저번 시간에 캐스트 제목이 이거였니? 파도에게 말을 거세요 아 왜이렇게 밝아진거 같죠? 게임 화면이? 아 아니죠? 아닌가? 왜 밝아진거 같지 나는? 안되서 일단 대화하자 안녕 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편안히 우린 모두 안전해 우린 모두 안전해 잠깐만요 썸네일 좀 찍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불편하네 찍는거 됐다 하나 혹시 모르니까 하나 야 너무 주인공이 불쌍해 아 모자 바뀌었죠 지금 충격적인 변신을 보여줘 버렸는데 모자를 바꿨습니다 모자를 주었어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룩만 바뀐거에요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그냥 모자만 바꾼거에요 뭔진 몰라도 최선을 다할게 모자가 너무 엽기적이어서 맞아 우리 만나서 뭐 한것도 없어 나는 노예처럼 명령만 따랐지 우리의 모든 걸 생각해 주신 것을 생각해 주신 것을 내가 당신을 알게 된다는 것을 내가 당신을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당신을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당신을 찾아냈다 내가 당신을 찾아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이 녀석에게 도움이 되었고 당신의 꿈은 나는... 나는... 나는 지금 잠을 좋아해 아아 엔딩이야? 자막 없어 모든 것들과 공격이 전혀 제가 닥치고 있을게 자막 없으세요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을 들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계획하여 만약에 당신이 준비되면 어느 정도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이 이 세상이 그 세상을 원했지만 이 세상이 그 세상을 찾았는 것이었는데 그 세상을 찾았는 것이었어 그 세상이 그 세상이 해석을 그 세상을 내가 한 번 더 찾았을 것이다. 가족을 찾았다. 시간을 찾았다. 우리 다시 만난다. 우리처럼 근데 지금은 알았다. 알았다. 내가 알았다. 세상이 변했고. 앞에서 길이 힘들어. 이 시간에, 내가 준비했다. 난 싸움을 알았다. ... ... 야... ... 야 끝났어? 죽은 거야? 도전가에 두 개 깨졌어. 핵가족 완료 겸치 2048 어 죽었어? 야 2048 줬어 하핳핳 강한 적이 50주거든요 몇 마리분이야? 10마리면은 500이지 41마리분이야? 와... 야 근데 끝나버림 아 잠깐만 끝났어 그냥 아예 끝난거야? 야 뭐야 야 파도 죽은 거야 뭐야 아 죽었... 죽었겠지 근데 뭐 장례식도 없어? 그냥 죽은 거야? ... ... ... ... ... ... ... 어 잠깐만! 어... 야... 야... 골 때리네 좀... 아니... 아... ... ... ... ... ... 어... 디자인... ... 좀 혐의긴 하네요 내가 봐도 ... ... ... ... ... ... 왜 이렇게 비싸냐? 아 잠깐만 진짜 일이 끝나는 거야? 진짜 그냥 죽었어! 고마워 응 응 어 그래 아 뭐야 진짜 죽었어 이게 뭐야 내가 적금 못하는 데가 있다고? 그냥 다 내 방인 거지 이제 아 근데 아 너무 야 저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잔다 그러고 잤는데 죽었어 그냥 단발기로 했어 이거 원래 전혀 단발긴데 내꺼야 그냥 이제 신스 기동 정..정지가 있어 신스 멈추는 거 있어 안 멈춰 그걸 왜 멈춰 미친게임아 내 건데 세상에 내 건데 야 근데 너무 야 너무 한 거 아니냐 이거 이거 너무 가차없는 거 아니냐? 야 솔직히 어느 쪽으로 가든 똑같잖아 어 애초에 저쪽으로 갔어도 어 쟤네 뭐야 얘네 이게 인스.. 얘.. 신스 적으로 갔어도 아들 못 구하는 거 아니야? 쟤가 아들인 게 맞는 거 아니야? 이게 개손해잖아 뭐야 그러면 해피엔딩 없는 거야 그냥 아예? 그냥 세상을 지배하고 새가족을 만드는 걸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날 평가하면 안 되지 난 국장인데 미친놈들아 국장님을 평가하면 어떡해 너무 미안해 최고 권력잔데 최고 권력잔데 어 잠깐만 이거 이제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우리의 역사님은 우리의 역사님이지만 우리의 역사님은 우리의 역사님이지만 아니 이제 잠깐 일단 시스템이 노미노 어 나 나 너무 황당한데 진짜 죽었네? 아 나 뭐 대사라도 좀 나오고 죽을 줄 알았지 지금 이벤트가 있거나 어 잘 깨어 이러고 죽었어 그냥 장난하냐? 뭐하자는 블레인이야? 어? 리버탈리오는 리버탈리오의 역사님이지만 어흠 좋은 작업이야 그 벨탈리오의 역사님을 가져왔어 아 너무 어이가 없네 이거 진짜 아 기분 드럽네 아 뭐야 아 짜증나서 속이 뒤집어지네 이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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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끝난 거야? 이게 뭔 경우야? 뭐 추억할 수도 없어 아니 너무 너무 황당해 끝나니까 이거 뭐죠? 엔딩 봐버렸네? 아 속쓰려 아 아니 나는 그래도 뭐가 좀 있을 줄 알았지 어 마지막에 좀 감동의 게 있을 줄 알았지 푼 하하 아니 사라졌어 그냥 시치라도 보여줘 하하 하하 캐니 노예는 거 보소 무슨 말이야? 그들은 매일 저녁처럼 행동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게 확실해? 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디렉터 우리 진짜 이 곳에서 이 곳에 도착할 필요가 없나? 좀 대화라도 걸면서 좀 뭐라도 좀 봐야겠다. 아 이거 좀 아 널떠름하네. 아 저거 뭐지? 달인이라고? 야 나가 야 나 저기 국장이야 야 너무 개 똥으로 만들어 똥오줌으로 만들어 놓는데 어떡하지 이래 똥오줌 뭔가? 아 너무 지금 어이가 없잖아 하하 하하 한숨밖에 안 나오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계속 만드는데 뭐 없는 거야? 어 아니 뭐가 이래 아 짜증나네 아 디엘씨 하러 가면 되죠 그냥 아 아 뭐냐 이게 아 아 너무 황당하잖아 아니 아 진짜 열받네 나 어제 걔 노가다 하고 다음 한대 바로 엔딩 봐버렸어 어쩌었으면 저번에 그냥 엔딩 보고 그 다음에 노가다 할걸 디엘씨 넘어가기 전에 아 뭐야 아 뭐야 아 나 나 저거 저거 야 네임드 mpc 어딨어 아유 뭐 버질이 누구야? 아 버질의 상태 한번 확인하러 갈까? 뭐 됐고 일단 가보자 한번 아이씨 방어복 입고 가야 되죠? 방어복을 자질러 가겠습니다 생츄얼 2돈 늘었는데 또? 아 너무 너무 하잖아 저거는 엔딩 봐버렸잖아 그냥 나아아앙 아 Ал 엔딩을 받아들이지 못하네 반... 아 잠pell 아 무기 왜 이렇게 많으냐 가져가고 뭐가 있다고? 노트 3 물 9 아 근데 너무 무게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아 나 이럴 거면 그냥 방어부 안 가져갈래 아 무게가 왜 이래 그냥 라드X 먹고 갈 거야 그냥 아하 이상한 게임이네 이따 가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내가 그냥 여기 수장되고 다야 이게? 적들 다 죽였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뭐 한다며 끝난 거야 그냥 새로운 미래가 뭐야? 내가 그냥 수장되고 끝났어 캐스트도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뭐 한다던가 어 변했어 놀랍군요 내가 해준 게 있는데 한다는 게 쓰레기 가져가라는 거냐? 가져가라면서 아 가져갈 수 있구나 강철도 가져가겠습니다 아 너무 충격적이네 근데 씨 나도 돌아갈래? 되도록? 뭐야 이거? 별이 별게 다 있네 몰랐어 저 때까지 저런 게 있다는 거를 가끔 와서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었나봐 한 가지 확실한 기름을 많이 먹을 수가 있네 야 기름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일라마? 불 마셔 그럼 가자 기름이나 너 가구? 너무 황당하다 근데 아 이거 메인 퀘스트 엔딩이잖아요 사실상 그쵸? 루트가 뭐 여러 개가 멀티엔딩이잖아 근데 뭐 저렇게 끝나 너무 충격적이잖아 그냥 션 죽고 끝나면 어떡해 아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아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나 아이템 다 업그레이드하고 왔는데 화연방사도 업그레이드하고 요새 또 요새 와도 어 이제 뭐야 저게 이제 할 거 없잖아 그러면 아예 아잇 아 짜증나네 아 저 저렇게 저렇게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심리가 있지 너무 충격적이네 진짜 좀 하아 참으나 이거 황당하네 진짜 아따 이런 것도 얻었었죠 선빵 필승 사냥통 사냥총 생겼었습니다 가자 뭐 어디 카운터 사거리라고? 카카카카운터 사거리 여기 방어하라고? 아 너무 근데 아 저 저 아무 생각 좀 이해가 안되네 좀 검색 좀 해볼게요 이거 보고 어 아아 이거 공격당했다며 공격당했다며 검색 좀 해보겠습니다 디에시 할거에요 그리고 바로 진행한다고 해놓고 진행도 못하고 있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아 엔딩 엔딩이 4개다 레일로드 엔딩 브라더우드 엔딩 미닛맨 엔딩 인스티튜드 엔딩 이 4가지 엔딩이 있습니다 라고 돼있네요 어 내가 브라더우드 빼고는 다 가입을 한거죠 지금 브라더우드에 가도 인스티튜드로 가는 중계기를 만들어준대요 이 미닛맨도 똑같이 만든대요 이 미닛맨도 똑같이 만든대요 하아 다 넘겨 관심 없으니깐 다 넘긴 다음에 엔딩을 좀 보자 아아 너무 너무 당황스럽잖아 하아 참 엔딩 아 여기 여기 인스티튜드 루트 루트 루트에서 핵가족이 있고 션과의 작별 인사 레일로드와 브라더우드 스틸을 모두 끝장난 유일한 생존자는 이제 인스티튜드 지상으로 나가 항물들 재건할 일만 남았다 션은 아 션의 암은 유일한 생존자와 대면할 오랜 시간을 주지 않았다 아무래도 침대 누워있는 상태에 작별 인사를 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당신의 아들은 당신은 당신의 아들의 꿈을 이루어 주었어요 피곤하니 조금 자야겠습니다 라고 하고 어 주인공은 새로운 수장이 되어 이어받게 된다 버그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퀘스트에서 션을 직접 죽일 경우 엔동이 나오고 퀘스트가 완료된다 아 그래 죽여도 완료된다 기타 다른 노트에 비해 재건을 주제로 한 노트이다 음 음 음 음 아 본작의 엔딩은 두 가지 뿐이래요 신스가 있다 이게 다래 한번 끊고 가야겠는데 게임 어 영상을 한번 끊고 가야겠어 엔딩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어 어 다 여기 가면 신스가 걸어다닌다 저번에 사실 봤습니다 저기 안 봐도 되는 영상이었어 신스 이게 다야 여기로 끝난 거야 끝났대 나무 익히 그렇게 써있어요 끝났대요 이러고 이제 뭐 돌아가면 되고 돌아가서 이제 뭐 있고 그럼 여기서 한번 녹화를 끊고 DLC로 한번 시작을 하죠 어 갑시다 바로 시작합니다